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목요일 매일신문뉴스입니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8만여 명 늘었지만 청년측 취업자 수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작년에 취업자 증가 인원이 30만 명대로 줄었고 청년 실업률도 8%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올라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인원은 2010년 32만 3천명에서 2011년 41만 5천명, 2012년 43만 7천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지난해 다시 30만 명대로 축소됐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비해 각각 25만 4천명, 18만 1천명으로 늘었지만 20대와 30대 취업자는 각각 4만 3천명, 2만 1천명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층 취업자는 379만 3천명으로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8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0만 명대로 관심사집을 더ě돼요. 10만 명대로 Horizon seit 话 100 아멘